자, 교윤진은 정말 메모 바꿔가면서 리더 반장 역할을 하는 걸로도 잘 알려져있는데요. 이번에는 상대방장인 신빈님입니다. 멋지게 운영하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. 가을가을고 정답하긴 한데, 리뷰가 여러분이 너무 웃겨있습니다. 그래서 이왕 상대방장에 들어가는데, 멋지게 드라이밍을 주신 것을 기다리게 되었고요. 오른쪽도 잘 잡게 보내주겠습니다. 자, 하트 동목 만들어주시고요. 네, 이쪽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마지막으로도 잘 잡혀주시면 되겠습니다. 네. 좋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